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텐백어준비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파워르 장의 금리 인상 재확인 언급에도 상승 출발한 시장이지만 곧 하락 전환했죠. 장마처럼 조정이 좀 진안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하락이 아닙니다. 그럼요.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저도 좀 그런 면이 엽전에 있지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해서 뭔가에 대한 결과가 곧장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순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가 긴가민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움직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손절을 하시거나 떠나게 되거든요. 과거 이제 우리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시장이 보며 무기력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기간 조정이 길게 깔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무 죽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시세 자체가 상승했을 때 강하게 상승했던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반면 6월 12일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는 것도 천천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지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7월 12일 미국이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 7월 12일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이제 제롬펄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7월에 있는 물가 상승률 CPI 지표를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산발적인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 같은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켜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유하시면 어떨까? 결국 그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강하게 튀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지켜주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포인트 바로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매매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저는 금리 동결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다시 재료적인 부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좀 더 매출이 상회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PCB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번에 수주받았던 내용 중에 또 PCB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PCB 관련주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대신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 관련주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 기업만 좀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은 대덕전자를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에서 상당히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전장용 PCB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 과거에 대덕GDS라는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또 합병을 함으로써 덩치를 더욱더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대덕전자가 PCB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은 TLB라는 기업인데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덕전자가 커피라면 우리가 지금 TLB 같은 경우에는 TOP 약간은 조금 더 고부가 치고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PC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PCB 중에서도 대장주 들고 오셨다면서 소개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TLB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대장주로 말씀드린 게 맞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상에서 지금 현재는 HBM 반도체라든지 또는 DDR5에 대한 신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TLB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이 PCB라는 관련된 키워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좀 더 안정적인 매면을 하실 분들은 대덕전자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충전 관련주도 주목해야 된다고 들고 오셨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부터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골자가 뭐냐면 전기차 충전을 주유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을 완화시키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충전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특별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충전이라고 하면 진입장비에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데 하지만 무선 충전이라든지 또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선 동량 EMP라는 기업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동량 EMP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보시면 동량 EMP가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요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무선 충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 관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 우리 대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소용주로서 바닥에서 좀 더 벗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급속 충전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서 나오는 기업 중에 한 개가 YMTEC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YMTEC이 급속 충전 릴레이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급속 충전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좀 더 추세적 부분이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팩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충전기 중에서 대장주는 YMTEC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동양 EMP 이렇게 투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또 하나의 섹터는 방산입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가 방산에 좀 힘을 주다 보니까 방산은 또 끊임없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적인 대불확실성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슈가 되는 것이 EU에서 무기를 공동구매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왜 또 한국과 연관이 되느냐 결국에는 유럽에서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는 우리가 제3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 바로 한국 같은 나라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증시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매번 봤던 독수리 오용제 기업들 LR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까지 이 5개가 신규적인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5종 독수리 오용제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는 추세가 잡혀있는 과정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방산주 관련해서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는 바로미터 정도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하락을 하지만 우리가 방산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더 지속적인 이슈가 된다면 이런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적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보면 빌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람의 체온 인식을 하는 적외선 감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수주에 대한 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요. 요즘 시장에 HBM 때문에 후공정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전공정은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후공정은 진입장벽이 조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전공정 쪽은 이제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의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전공정 안에 포함되는 것이 우선은 이제 웨이퍼, 산화공정, 포토공정, 다음에 이제 증착, 식각, 박막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들을 이제 차례대로 한 번씩 보신다면 우선 이제 웨이퍼 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그란 판 우리가 왜 애국가 나올 때나 또는 이제 뉴스 시작하기 전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동그란 판에서 연구원 두 명이서 좀 이렇게 보는 화면을 다들 보셨을 건데 그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웨이퍼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 TSMC가 또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변화에 대한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한미반도체 체험까지 또 신고가를 갖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산화공정은 이제 그림을 입히는 그러니까 위에 한풀 입혀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원익 IPS라든지 AP 시스템 그리고 이제 포토공정은 사실 외산 장비들이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ASML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의 독기사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CMS라는 기업이 있지만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고른다면 관광객 관련해서 동진 세미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식각은 이제 길을 만들죠. 회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인데 거기에 따른 과정에서 이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밑에 방막 증착 공정이 있는데요. 이 공정이 이제 국내에 대한 자금률이 높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승 과정이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방막 증착 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을 보시면 우리 이제 배성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성 공정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또 비상장 기업, SMS, 삼성전자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정, 기타 재료가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들, 요즘 AI 반도체가 유통되다 보니까 이런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또 뜨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봐야 되는 기업, 유통 관련돼서 유니퀘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를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AI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 글로벌 수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를 전문적으로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현재 자회사가 차량 관제 시스템에 대한 사업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 테마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유니퀘스트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유니퀘스트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